좋은 삼촌 같은 이나무 교수님의 좋은 주식 연구소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모님들 얼마나 유쾌하신지. 아 그렇습니까? 아고 뵀는데. 좋은 분, 좋은 기운이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최근 들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미국 금리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오늘 우리 금리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우리 금리입니까? 미국 금리도 무지하게 많이 뜨는데 우리 금리도 저도 백그라운드 세권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물론 심각하다는 말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오른폭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매우 갑하로군요. 우리나라 국채 금리 10년물. 우리나라도 역시 장기물의 대표 금리 10년물. 예전에는 국채 10년물이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년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물이라서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신흥국 경제에서 아무리 국채지만 10년물까지 어떻게 우리가 사냐. 이런 투자자들이 많았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건실해지다 보니까 이게 10년짜리가 이른바 지표물이 되다시피 한. 원래는 이제 3년물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5년물, 10년물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으로는 국채보다도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체라는 게 2년물, 1년물 또 그것보다 더 짧은 이렇게 채권 거래가 되는데. 어제 우리나라 국채,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10년물 금리가 전일 대비해서 0.16%포인트. 그러니까 이걸 그냥 통상 채권 시장에서 16bp라고 하죠. 이만큼 상승을 해서 3.031이 됐습니다. 3%를 넘었네요. 3% 넘었죠. 그래서 이게 근데 2014년 9월 17일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금리가 된 겁니다. 14년? 네. 8년 되는 얘기? 7년 6개월 만에. 2014년. 아, 그래요? 네. 7년 6개월 만에. 네, 네, 네.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죠? 2014년 이후에 금리가 쭉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7년 6개월 만에 3%대 훨씬 넘는 금리가 됐다라는 거고. 또 어제 16bp가 올랐다는 거는 제가 늘상 한 번씩 얘기 드립니다마는 채권 시장에서는 완전히 채권 매니저들은 어제 패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0.16%이제? 이 정도 올랐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10년물이니까 가격의 낙폭이 더 컸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3%를 넘어선 것도 같은 해. 그러니까 2014년 9월 19일 이후 처음이고요. 국채 3년물 금리도 이건 더 많이 올랐습니다. 0.242%, 그러니까 24bp가 오른 건데. 그래서 2.747%를 기록했는데. 이것 역시 2014년 6월 12일 이후 7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금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상승폭도 2009년 2월 17일 날 하루에 0.28%포인트. 그러니까 28bp가 오른 이후에 13년 1개월 만에 하루 상승폭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13년 만에? 네. 그래요? 그만큼 채권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진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제 여의도 바닥에 채권 매니저들 술들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8bp 올랐다. 이러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28bp 오른 건 정확하게 개량적으로 오른 거고. 가격은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도 정확히 비례해서 떨어져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 수급에 따라서 그건 좀 다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이게 주식으로 가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수익률이. 채권은 가격으로 거래를 안 하고 그냥 대부분 OTC에서 채권 트레이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채 10년물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10년물이? 3.031. 그럼 지금 2.99에서 막 3% 넘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증권사 브로커들이라고 증권사 중개인들이 주로 대행을 하거든요. 그럼 A증권 예를 들면 하나금융투자다.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기관 투자한테 전화하는 거죠. 국민연금이나 이런 채권 매니저한테. 선배님 예를 들면 대부분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톡 요즘 뭘로 하는 옛날에 야후 메신저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막 3% 넘어가는데요? 막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전화로. 그러면 어? 그럼 사요. 그래서 뭐 국채 10년짜리를 3%에 만약에 500억 샀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격으로 환산하면 뭐 국채 10년물 그러면 만 원당 9천 몇 백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딱 환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10pp당 얼마 이런 게? 네. 아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수익률로 거래를 하지만 옆에 딱 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 빠지는가 리얼타움으로 탁탁 나온다고요. 그럼 예를 들면 13년 전에 10pp 올랐을 때 얼마랑. 똑같은 거예요. 아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두레이션이라고 하는 실질 만기에 비례해서 예를 들면 10pp 가격이 틀릴 거고. 또 예를 들면 5%에서 10pp 빠지는 거하고 3%의 10pp 빠지는 거가 좀 다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10년 10몇 년 전 뭡니까? 2014년 때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패닉 셀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채권 금리 시장은 주시장은 비교적 좀 평온했잖아요. 코스피가 후반을 돌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채권 시장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됐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역시 미국 영향이 큽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이라든지 또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주요 원자재들이 많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래서 실제로 점점 점점 5월 FOMC에서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론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는 그런 걸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금씩 그런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연준에서 가장 매파적인 인사로 불리는 제임스 블러드죠.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를 비롯해서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다른 지역 연준 총재들도 0.5%포인트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다가 어제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위원회 총재. 이게 연준의 굳이 서열을 나누자면 제론 파월 연준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서열 3위가 뉴욕이거든요. 이거는 FOMC 상근 멤버입니다. 다른 지역 연준 총재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상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 0.5%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존 윌리엄스조차도 이제 다른 지역 연준 총재, 특별히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지역 연준 총재들도 이런 쪽에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극채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어제 전장보다 퍼센트로 뜨는 4.98% 오른 2.48%. 그러니까 벌써 2% 넘어간다 뭐 이런지 한 게 몇 달 안 됐는데 2% 중반까지 2.5%까지 육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한국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연준은 이제 금리를 한 번 올린 거잖아요. 0.5% 그런데 한국은행은 3번 올렸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차가 0.5%포인트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갭을, 금리 차를 유지하려면 한국, 미국이 올라가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고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50조 추경하자 이렇게 얘기를 공식화한 거. 그런데 이제 증세에 대한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당분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채권시장의 수급이 불리하게 돌아가죠. 왜냐하면 50조 원을 마련하려면 이 중에 일부는 국채 순발행을 해야 될 거고 순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채권시장에 물량 압박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어떤 자영업자 코로나에 대한 처리 문제를 처리하면서 적자 국채의 발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채권시장의 수급 상황도 어제 금리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금리가 3% 넘어간다.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죠. 제가 92년도에 처음 증권회사 들어와서 주식을 시작할 때 대체로 은행 수신 대출, 수신 여신 금리가 13%에서 15% 그 사이였던 기억이 나요. 이자가 그렇게 비쌌어요? 네. 대출 이자는 예대 마진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기 때문에 실제로 신용도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은행에서 빌리지도 잘 못했지만 빌린다 하더라도 신용으로 빌리려면 15% 이상 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1년에 150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15%의 무의험 자산 수익률, 은행에 만약에 맡겼을 때 15%가 나온다. 그러면 15% 플러스 알파를 제가 주식 위험 자산을 투자해서 벌 자신이 있어야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주식 투자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0%에 가까운 주식 투자를 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3%.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채가 100%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정부가 디폴트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10년 동안 10년짜리를 사면 매년 3% 이상씩 꼬박꼬박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좀 만족 못하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자금들,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또 개인단에서도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뭐 3%씩. 그리고 이게 복리의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2표 채로 나오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재투자 수익률까지 하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전자산 쪽의 금리의 상승은 채권 시장 내에서도 친용도가 좀 떨어지는 회사체 금리도 밀어올리겠죠. 국채 금리가 베이스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체 사면 4, 5% 나오는데 이거보다 내가 더 벌어야 되나. 혹은 주식 시장에서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 금리하고 비견되는 게 뭐죠? 배당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우리가 통상 이렇게죠. 은행에 맡기면 은행 배당 수익률이, 시가 배당 수익률이 5%인데 왜 예금을 합니까?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크레딧에 채권을 사면 3, 4% 준다. 예를 들면 그러면 배당이라는 건 시가 배당률이니까 주가 빠지면 손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원금만, 원리금만 회수하면 안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놓고 보면 채권 금리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뛴다면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물론 금리 뜨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더 많이 뛰어버리면 더 많이 올라 버리면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올해 아무리 우리가 많이 잡아도 3%대 초반 혹은 그 이하 성장률을 생각하고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중 금리의 상승세는 결코 주식 시장에 그다지 무호적이지 않고 금리의 상승, 미국 금리의 상승, 또 미국 금리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를 반영한 거라면 주식 시장에 상당히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채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금리, 저도 사실 3% 시작하기 전에는 금리에 관심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전세대출 받을 때 빼군요. 우리 방송 보신 많은 분들이 본인들도 금리에 관심 없다가 3% 보면서 모든 게 금리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너 코너마다도 아마 금리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항상 금리는 아주 주의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주식 시장에서 워낙 욕먹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들의 최고 경영자가 월급 거의 안 받거나 아주 조금 받겠다. 그렇게 발표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예를 들어 카카오의 남궁훈 대표가 이제 주가 목표 수준을 제시해놓고서 그거 달성할 때까지는 최저임금 받겠다. 카카오페이의 신원군 대표가 새로 임명이 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고 셀트리온의 기우성 대표도 비슷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최고 경영자들의 어떤 급여 반납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의 김정식 교수 같은 경우에 주가라는 게 기업의 잠재적 미래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시효의 임금. 물론 시효가 몇백억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기업들은 매출이나 이익단이 굉장히 큰 회사들이니까요. 이게 그냥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CEO가 내가 주주들한테 미안하니까.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지를. 그런데 그 의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사실 혈신성인도 중요하지만 그거 전에 해야 될 거는 주주를 배려하는 정책을 해야죠. 예를 들면 자사주를 산다든지 아니면 실적을 더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하기에 어떤 데는 에라 난 모르겠다. 난 그래도 난 고액 연봉이나 옷 보너스 챙기겠다. 이런 데보다는 사실은 나은 겁니다. 그러나 기본은 주주들이 정말 원하는 건 주주 가치의 고향이라는 거죠. 반납한 만큼 주주 가치가 고향되는 거 아니냐. 전체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에. 자본의 어떤 합리적인 재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주를 더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죠. 주주들 배려할 것들을 잘 마련해 놓고 차라리 연봉 많이 받아가는 게 훨씬 낫다. 셀트리온 대표는 17억을 받다가 2,300만 원으로 뜨게 했는데 이분은 그럼 생활비를 어떻게 쓰시나. 2,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있으시긴 하겠습니다만. 성과급 이런 건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자기야 뭐 경영성과 좋으면 또 받아가야죠. 예전에 여담인데 대학 교수님을 하시다가 금융지주 회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한참 전 얘기인데. 그래서 월급을 받았나 봐. 그런데 사모님이 전화 왔더래. 여보 은행은 월급을 1년치 한꺼번에 줘요. 이랬던 얘기가 있죠. 교수님 하다가 월급 받으니까. 10배 오르니까. 하여튼 CEO는 좋은 거예요. 좋겠어요? 네? 정프로. 아, 저요? CEO 아니야. 아, 그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세 번째 뉴스 좀 전해드릴까요? 한진칼의 지분을 호반건설이 인수를 했어요? 호반건설이 아시는 것처럼 지역 기반의 건설사인데 엄청난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투자를 정말 잘했죠.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것들도 골프장이 폭등했잖아요. 그전에 여러 골프장을 샀다가 오히려 폭등한 상태에서는 좀 파는 그런 정도도 하고. 그리고 언론사, 서울신문이죠. 서울신문도 인수를 하고 전자신문도 인수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에 M&A로 성장을 하는 회사인데. 코바니그 베르지움. 여기가 KCGI, 강성구 펀드라고 되어 있는 한진칼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한진칼 지분 현황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시면 조은태 회장의 특수관계인이 20.93이고 KCGI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17.41%, 지금은 이제 17.41%를 다 인수를 한 건 아니고 이 중에 상당무부를 인수해놓고서 다 인수할 수 있는 자격까지도 콜옵션을 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건설이 있고 델타항공 산업은행이 있는데 델타항공 산업은행이 조은태 회장 편을 들어준 거죠. 일종의 백기사로. 그런데 이제 KCGI 반도건설이 사실 반 조은태 회장 나인이거든요. 그 지분을 호방건설이 인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방건설이 누구 편이냐? 반도건설 편이냐? 아니면 조은태 회장 편이냐? 조은태 편이면 굳이 들어갈 필요 없겠죠. 조은태 회장 편이면 굳이 거기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제 주가가 많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것 같으면 주가가 올랐어야 되는데. 아,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거 살 때 조 회장 측하고 상의했다. 이런 게 이제 물론 이제 내막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 있어서 흑기산지 백기산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적대적 M&A에 지금 그걸 KCGI가 했던 것처럼 그걸 이어받아서 반도건설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반도건설하고는 접촉이 없었고 조은태 회장하고 접촉이 있었다. 이런 게 이제 후일담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저렇게 2대 주주 지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호방건설 입장에서는 항공산업이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걸 샀다고 하는데 저걸 보면서 그러면 KCGI가 얘기했던 경영권 인수에서 경영 합리화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적대적 M&A라는 게 한국 시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KCGI는 이제 한진칼 경영권 분쟁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가게 되고 중견 건설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또 이 자산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호방건설이 대체를 하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렌지는 조원태 회장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렌지 아니면 좀 경영 상황을 봐가면서 정말로 백기사가 아닌 흑기사가 될 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방건설이 굉장히 그 경영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신 모양이군요. 한 몇 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알려진 바로는 산업은행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요? 대원설 그 입찰하고 그럴 때 했다가 뭐 뺐다가 뭐 이렇게 것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3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투자 아이디어 한번 얻으러 가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